지금부터 파이썬 루비, 또 루비 파이썬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다루는 내용은 루비와 파이썬 이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의 특징은 바로 병렬학습이라는 것에 있는데요. 이 병렬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동시에 배워나간다라는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는 좀 속된 말일 수도 있는데 속된 말은 아니죠. 일타쌍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 무엇을 두 개의 프로그래밍을 동시에 배우면 두 개의 프로그래밍을 각자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두 개의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수업이고요. 하지만 하나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느린 수업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운다는 그 말 자체는 약간의 조급증이, 조급함이 숨어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급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도가 있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 한 번 빠져나가 본 한반도 지도인데요. 제가 외국에 딱 한 번 나가봤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저는 일본에 체류를 했었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일본에 있었다고 해서 제가 일본을 잘 알게 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저는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낳아서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냥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와 다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똑같지 않더라고요. 이를테면 짜장면집에 가면 한국에서는 단무지가 번들로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단무지를 따로 사서 먹어야 되더라고요.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통해서 이 두 나라의 어떤 특성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사는 사회를 관통하는 어떤 보편적인 모습들의 단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이썬, 루비 이 각각의 언어들은 서로 다른 언어지만 이 두 언어는 똑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공통점을 통해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관통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확률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차이점을 통해서 각각의 언어가 추구하는 바 또 각각의 언어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비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노림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루비와 파이썬, 파이썬과 루비는 얼마나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 언어들 간에 어떤 차이점을 얼만큼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어와 영어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서울말과 강원도말, 전라도말과 경상도말처럼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의 특성이 다를 뿐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언어를 같이 배운다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울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언어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두루두루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국어로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요.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어요. 이를테면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HTML. 그 HTML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CSS.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체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고안된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Ruby나 Python은 여러분이 웹을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과학적인 계산을 할 때도 쓸 수 있고 아주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거예요. 물론 배우기 쉽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C나 Java에 비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배우기 쉽다라는 것이고 또 반대로 HTML이나 CSS와 같은 언어에 비해서는 또 배우기 쉽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인기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자, 이 Python이나 Ruby나 이 전 세계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인기도에서 꽤 오랫동안 이 Top 10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그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언어는 말하자면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언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이 더 우월하고 무엇이 더 열등한지를 비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동작하는 그 플랫폼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많은 다면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능 하나를 딱 집어서 이게 포괄적으로 우월하다, 포괄적으로 열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미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언어는 말하자면 인간의 언어처럼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그 문화에 접속하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언어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들 바로 그러한 것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화를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그 언어가 좋건 나쁘건 우리는 그 언어를 익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배우는 거니까요. 인간의 언어도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각각의 언어들은 그 언어마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단점만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하더라도 그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언어를 안 배우나요? 아니죠. 우리는 언어의 기능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고민,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접속하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저는 마찬가지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프로그래머라면 각각의 언어의 어떤 기능적인 뭐랄까요? 진보성 그런 것들은 당연히 평가해야 되고 당연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특성 하나가 어떠한 언어의 우월함과 열등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말하자면 긴 트랙이 시작되네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저도 마지막 결승점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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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